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절에서 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1절, 16절에서 20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배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도후이고 그 윗대는 수비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다.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누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분인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들에게 재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열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띄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치만이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 첫 본문이 우리 사무엘상인데요. 12월까지 사무엘상 시리즈를 가지고 쭉 나가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에는 한나, 사무엘, 사올, 다윗이라고 하는 주요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살아간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만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욕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 다 쓰지 않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 쭉 시리즈로 얘기할 텐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 누구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남자, 여자는 누구냐? 그 얘기를 앞으로 쭉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한나 이야기가 나와요. 불임의 고통을 당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젊은이 교회 본문은 적합해 보이지가 않는 굉장히 낭남한 본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젊은이 교회 예외인데 불임을 고통당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어떻게 젊은 청년들에게 해야 되나 나중에 혹시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라 이렇게 해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거 완전 우리 이야기다. 다만 여성, 우리 자매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에게도 우리 남자 형제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누가요? 이 한나 이야기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한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곧 들려드릴게요. 이 3일상 배경은 사실은 사사기와 이어집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시기예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주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참 빛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뭐 두보라뿐만 아니라 룻 아시죠? 룻기가 사사기 배경입니다. 룻이라는 여인과 한나라는 여인,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한나는 이스라엘 중심에 있었고 룻은 남부지역에 살았는데요. 동시대 사람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가정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고 또한 사사기 시대를 살았다는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해 나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기에 마지막에 다윗이 출생했다고 끝나거든요. 룻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다. 여러분, 사무엘과 다윗은 사사기 시대를 끝낸 인물, 두 인물입니다. 두 인물. 시대를 바꿔버리는 키가 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반 역사에도 전환이 되는 그 시점에 중심 인물이 있어요. 악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의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도 시대를 바꿀 때, 특히 이 암흑기를 바꾸어 영적 부흥기를 일으킬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키가 누구냐면 사무엘과 다윗이에요. 그런데 각각 룻과, 한나와 룻이 낳았다는 것이죠. 후손 가운데 태어났고 또한 한나는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를 살펴볼 건데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이 엘가나라는 남자가 먼저 등장을 해요. 따지고 오면, 족보를 따지고 보면 레위지파 고하자손이라는 것이 역대상 6장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경건한 남자였고 꽤 부유한 어떤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으로서 아내와 또한 자녀들을 데리고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신로라고 하는 성소 이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는 그 성소에 예배를 드리러 자주 갔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남자였고 이 가정을 다 믿음으로 키우려고 했던 남자였죠.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두 아내의 이름은 한나와 분인나 그래서 한나의 이름은 은혜 받은 여인으로 짧게 주로 은혜 분인나의 이름은 진주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산호의 브렌치, 가지들 그래서 그랬는지 이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한나에게는 자녀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음식물이 남아요. 제사음식이 그거를 분인나에게도 줬지만 한나에게는 두 배를 줍니다. 한나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엘가나가 소위 본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아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인나가 뭐 하는 겁니까? 시기하는 겁니다. 시기해서 이 한나를 공격을 해요. 굉장히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6절이에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없인 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됩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괴롭힌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 너 여자면서 자녀도 못 낳아 그걸 공격한 거야. 너의 태는 왜 갖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놀린 것이죠. 굉장히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분인나도 어쩌면 남편이 이제 약간 편애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쓴프리가 되어서 이 한나를 공격한 거야. 한나 입장에서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사실 불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어요. 인연왕후도 그랬고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장애민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출이 어겨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신이 선물을 주는 것이 자녀인데 그게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 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고 고대 사회에서 자녀는 경제력이었어요. 자녀가 많으면 밭에 일할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이고 그것은 돈으로 연결됐고 그것은 가업으로 이어졌고 자녀가 많다는 것은 나중에 노후가 보장되어 있다는 이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한 명도 낳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이 분인나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너 왜 사냐? 너 왜 사냐? 너 왜 존재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게다가 이 남편이 이 한나를 사랑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대를 이어야 되니까 이 분인나를 데리고 오니 그 아마 고통은 더 가중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결국에는 이 한나가 너무나 아파해서 이 7절에 보면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한 우울증에 겪어있는 것 같아요. 빠져있는 것 같아요. 우울증 겪으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우울증 증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 다음에 밤에 잠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불면증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밥 먹기가 싫습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증상인데 지금 한나가 딱 그 상황이에요.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나가 보기에 자녀를 못 낳는 게 자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엘근아와 분인난 사이에는 자녀가 있잖아요. 남편 문제가 아니고 이 부인 측이에요. 이 불임이 나님의 이유가 남편에게 있을 수도 있고 아내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치료를 받다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케이스는 한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분인나가 공격하는 그 아픔과 더불어 내 자책감 내 태가 열리지 않아서 그리고 대를 잇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 한나는 계속 울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불임 치료 중에 있는 여성의 95% 대부분이죠. 정신적인 고통과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80%는 실제로 치료를 받고 이 불임과 난임 때문에 부부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시부모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나중에 이제 시험관 수술을 하게 되면 비용이 지원받는 경우도 있지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고통까지도 더해지니 이 사실은 한나의 이야기는 오늘날 많은 불임과 난임을 겪는 여성들의 이야기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지 이것만이 한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만이 한나가 아니라 누가 한나고 누가 분인나인가 이 지금 분인나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너 한나 이 사회의 기대치가 자녀를 낳는 고대사회는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너는 자녀를 못 낳는데 너 왜 그러고 사냐 라고 하는 어떤 문화적인 압박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화적인 압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분인나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기대치를 맞추지 못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너는 루저야. 너는 루저야.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분인나입니다. 오늘날의 분인나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분인나가 있을 수 있어요. 너 아직도 비정규직이냐. 마음 아프죠. 상처가 될 겁니다. 흑수저라고 놀리는 분인나가 있을 수 있어요. 엄친딸이 막 놀리는 거예요. 카드빚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냐며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분인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봉을 비교합니다. 연봉이 얼마야? 나는 한 두 배 되는데 아 정말 이게 분인나라고 이게 승진하지 못하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을 조롱하는 분인나도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마음 아프지만 너 연애하냐? 이런 분인나도 있죠. 그러면서 남자친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속이 막 뒤지워지지 마 이런 그런 분인나들이 있다고요. 오늘날 여성들이 겪는 분인나의 가장 고통스러운 괴롭힘은 무엇이냐면 어쩌면 외모일 겁니다. 외모 나는 이렇게 날씬하고 예쁜데 너는 이러면서 무언의 압박, 비교 분인나의 업신여김이 있죠. 예전에 저의 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한번 들어주십시오. 미국에 갔을 때 딸이 세 살 때 갔어요. 한 네 살, 다섯 살 쯤 되니까 애가 갖고 싶어하는 인형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바비 인형이었습니다. 바비 바비가 얼마나 예쁘게 생겼습니까? 기형으로 너무 길게 생겼죠. 다리가 뭐 이렇게 길어 다리가 그리고 뭐 얼굴도 너무 뭐 그냥 영화에서 나오는 연예인이죠. 완전히 그리고 뭐 금발 와 블런드 와 금발 어떻게 머리 색깔이 금이야? 이해가 안 돼. 저는 저도 미국에서 많이 봤지만 봐도 봐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머리 색깔이 금 색깔이지? 어쨌든 예뻐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뒤에 학교에 엘리미터리 스쿨 학교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했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95%가 금발이에요. 자기는 무슨 발? 흑발. 검정색입니다. 피부색 다르고요. 눈, 코, 입 다르고요. 너무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집이 와서 바비를 봤는데 그래도 내 친구들은 바비를 좀 닮았어. 자기는 자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어떤 결론으로 갈까요? 엄마, 나는 I'm ugly. 난 못생겼어. 난 추하게 생겼어. 나 왜 이렇게 생긴 거야? 제가 볼 땐 너무 예쁜데. 아니, 솔직히 객관적으로도 귀여웠거든요, 굉장히. 아빠라서 귀여운 게 아니고 안 믿어주네. 와야겠어, 한 번. 그냥 아빠라서 그냥 딸 마버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제가 볼 땐 너무 예쁜데, 귀여운데. 그 말을 듣니까요. 얼굴이 화끈거려요, 지금 벌써. 또 화끈거려요. 그때 열이 막 올라와.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비를 다 치워버렸어요. 제가. 그 치료기회에 홍해 이후로 다시는 애국사를 본 적이 없더라 그랬는데 다시는 바비를 본 적이 없더라. 그냥 바비 집까지 싹 쓸어버렸어. 다 버려, 이거. 그냥 화가 나가지고.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학교에서 보는 것과 집에서 보던 인형과 TV에서 나온 모든 것이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야 예쁘고 인정받고 남자애들이 좋아해. 자기는 아니야. 완전히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될 수가 없어. 아예 다르니까. 캐러거리가 아예 달라버리는데. 인정이 다른데 뭐. 그걸 유일한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나는 죽으라는 거야. 뭐야. 그 압박. 왜곡된 기준이죠. 외모를 잘 꾸미고 깔끔하게 하는 건 중요해요. 자기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남도 보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정돈해야죠. 그건 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외모주의, 지상주의. 그건 문제죠.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 그럼 성경에 외모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 외모 때문에 쓰신 경우 한번 꼽아보세요. 외모 때문에 썼다. 하나님이 야 얘는 외모 때문에 썼다. 몇 가지가 있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히브리서 11정에 부모가 보기에 잘생겼대요. 그래서 숨겼대요. 그게 나와요. 그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나? 아닙니다. 다윗이 좀 얼굴이 약간 그래도 생겼다는 얘기가 좀 비슷한 표현이 나오지만 그래서 쓰신 거 아닙니다. 사울이 키가 깎고 잘생겼어요. 사울이 결론 아시죠? 압살롬은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압살롬이 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압살롬, 엘리아 다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키 크고 잘생기고 예쁘다고 해서 안 쓰시는 게 아닙니다. 예뻐서 잘생겨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고 했어요. 외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중심을 본다. 이게 사무엘상 내내 흐르는 아니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예요.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들은 외모를 봐. 그러니까 사람들 좋게 하려면 외모를 많이 에너지를 써. 그런데 너가 그렇게 외모에 신경 쓰는 만큼 정말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너 정말 알고 있니? 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답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외모에 이만큼 신경을 쓰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그 이상을 쓰셔야 돼요. 다시 제 딸 이야기로 와서 딸이 좀 컸어요. 그리고 이제 한 초등학교 들어가고 몇 년 있다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처음 나온 거야. 왔더니 애가 충격을 봤어.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많아. 왜? 그 당시에 95%가 다 미국인이었어요. 주변에. 그러면서 이 아이가 글찍기를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하나님이 한국 사람도 많이 만들었나 봐. 무슨 100인만 만든 줄 알아. 하나님이 한국 사람도 많이 만들었지. 그걸 가지고 한국 학교에 글찍기를 했어요. 그 내용을 썼습니다.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시카고 충영사관 대상을 받았어요. 왜 대상을 받았을까? 제가 곰곰이 그 심사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민자들의 신금을 울린 거야. 그 표현이. 이민사회에서 주류, 그 이너서클에 메인스트림에 들어가려고 아등바등하지만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 아십니까? 유리벽. 아주 국소수만 들어갑니다. 그 나머지는 다 루저가 돼요. 세컨드리, 세컨드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아니, 세컨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한국 사람도 많이 만드셨어.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죠. 물론 한류 때문에 우리 아시아인의 위성이 많이 옮아졌어요. 이제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진짜 먹어줍니다. 저희 살던 동네도 비모하는 그 팀 때문에, BTS 때문에 엄청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한류도 역시 중심에 뭐가 있어요? 외모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 외모 때문에 섭식장애가 심각합니다. 섭식장애 때문에 한 시간에 한 명씩 죽는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섭식장애 때문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위험한 처에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마약에 의해서 정신질환 두 번째로 높은 사망률이 섭식장애예요. 반대로 신경상 폭식도 있습니다. 너무 외모에 신경상 스트레스 받아 나중에 폭식으로 바뀌어서 20대 여성이 전체 43%를 차지합니다. 폭식증이 20대 여성이 거의 절반이에요. 20대에 다 몰려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폭식증을 많이 겪는다고.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이 외모가 주는 스트레스 때문인 것이죠. 남자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분인나가 있죠. 아까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승진해야지 성과는 해야지. 돈 좀 있어야지 명예 좀 있어야지 권력이 있어야지 포지션이 있어야지 높은 위치 있어야지 그래야 남자지라고 하는 분인나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나는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한나가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도 한나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분인나 역할을 할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한나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도 하나는 하나님의 태를 닫으셨다는 게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놓으셨지만 하나님이 닫으셨대요.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놓으셨으므로 어떻게 주님이 닫으실 수 있지? 아니 하나님 한나 입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저의 태는 닫으셨는데 제 태는 여셨습니까? 분인나 제가 생각하기에 저보다 덜 성숙해 보이는데 막 욕하고 그러니까 아니 그 분인나이트는 막 열어주셔서 자녀들을 많이 주셨는데 왜 저에게는 단 한 명의 자녀도 주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원통에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한나의 마음인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심정이 느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다녀요. 안 믿어. 그런 친구들이 학업의 문, 취업의 문, 승진의 문, 연의의 문, 재정의 문, 결의의 문 그냥 활짝 다 열려있어. 그 친구들. 너무 잘 되네. 그런데 왜 내 문은 다 닫힌 것 같냐. 여러분 그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이 한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나.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이 상황에서 이제 남편이 대안을 가져와요. 무슨 대안을 가져오냐면 이제 8절에 보면 왜 그렇게 슬퍼만 하냐고. 여러 아들이 있어도 내가 더 낫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더 낫지 않냐. 없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있는 거에 집중하자. 있는 거는 뭐냐. 남편이 있으니까.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자.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도 참 괜찮은 남자인 것이. 이 이야기가 나가. 자녀를 못 낳으면 그 당시에 여성은 취급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를 자녀를 못 낳아도 사랑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소위 이런 겁니다. 아내를 못 낳아도 나는 당신을 부품이나 도구로 취하지 않습니다. 자녀 낳는 동물이나 개교를 난 여기지 않아요. 당신은 자녀를 낳지 못해도 여전히 그 자체로 내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가나가. 이런 멋진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멋진 남자를 만나십시오. 이런 남자가 되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안 돌아가는데. 거기가 안 돌아가. 없어 그런 남자. 없어. 거의 그 수준이야 지금. 거기가 거의 10%밖에 안 돌아갔어요. 엘가나 참 멋진데요. 유대 철학자 마틴 부보의 표현을 빌리면 그녀를 나와 너의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로 되어줬어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일관계. 도구적인 관계.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취하는 관계를 하지 않고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 주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그렇게 엘가나가 해주었어요. 귀한 남자입니다. 엘가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정말 그 이름 그대로 명실상부한 남자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남편의 위로에 물론 감사했겠지만 거기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하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여러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무슨 뜻이에요? 뭔가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한나가. 더 이상 이제는 이 사회적인 요구와 어떤 그 부담감에 의해서 내가 불행히 하는 삶을 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결단.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성소로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11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만군의 주님 만일 가정법이죠. 만일 주님께서 주님의 종이 이 비천한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저를 지금 이 상황을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해 주시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만 허락해 주신다면 많이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허락해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 평생을 주님께 마치고 삭돌이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삭돌이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은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는 건데 여러분 나실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 일정 기간 동안 거기서 30일이든 1년이든 일정 기간 동안 근데 지금 이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라이프타임을 전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건 몰라요. 아직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하나의 단서는 엘리가 그 성소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한나가 술 취한 줄 알았어요. 혼자 막 중얼중얼 이러니까 아유 이제 술 끊으라고 이런 식으로 분별을 잘 못했습니다. 알고보니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축복을 하죠.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해줘요.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한나가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다시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이에요. 18절입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띄지 않았다. 자 이 부분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어떻게 다시는 슬퍼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아직 임신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이 한나의 기도가 거래일까요? 하나님 내가 아들 줄 테니까 아니 하나님 아들 나한테 주시면 내가 바치겠습니다. 거래일까요? 거래면 받은 다음에 확실해지는 거죠. 아직 아들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물론 한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지금 슬퍼하지 않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 것은 분인나가 말했던 그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이제 나도 맞출 수 있으니까 나도 이제 행복해. 그거 아닙니다. 그럼 분인나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분인나라고 하는 인물은 세상에서 쓰임받는 인물의 전형입니다. 다른 인물을 찾아보면 성경에 가인, 에서와 같은 류의 인물입니다. 자신의 어떤 타고난 재능,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 그게 분인나예요. 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들을 받게 되면 나도 분인나처럼 똑같이 성공하고 성취하고 나도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도 이제 앞으로 그런 삶을 살 거야. 그러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얘기는. 왜냐? 설령 아들을 주신다 해도 그 아들은 한나의 것이 아닙니다. 분인나처럼 자랑 못합니다. 분인나처럼 데리고 바디를 못 시킵니다. 왜? 바쳤으니까. 성취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분인나처럼 사람들 앞에서 빨래하고 막 그 당시 할 때 어, 이게 내 아들이야. 못해요. 왜? 성취해서 바쳤으니까.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한나에게는 지금. 근데 왜 한나는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한나는 오늘부로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부로 더 이상 세상을 요구하는 그 기준에 나를 맞추지 않겠다. 나는 그 기준이 다 뭐예요? 죽었습니다. 그게 바쳤다는 뜻이에요. 바쳤습니다. 난 거기에 대해서 완전 죽었습니다. 거기에 휩쓸리면서 그들에게 맞추어서 세상 풍조가 뭡니까? 지금 사사기가. 다 지금 탐욕의 시대예요. 다 우상의 시대입니다. 신앙으로 포장된 탐욕의 시대가 사사기예요. 그것이 분야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다 이 한 방향으로 다 가고 있어요. 이게 전체 사사기예요. 근데 지금 한나는 뭘 하고 있냐면 다 달라라고 하고 더 달라고 할 때에 저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역행하고 있어요. 지금 한나는 역행. 영적인 역행자예요. 지금 한나는 역행자. 반대를 가고 있어요. 이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멋지고 예쁜 의무에 취업해서 승승장구하리라.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난 항상 나를 위한 자녀를 원했어요. 그래서 없어서 슬퍼했던 거야. 없어서 원통했던 거야. 없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거야. 그런데 이제는 나를 위한 자녀는 다 뭐예요? 죽었어요. 나를 위한 어떤 욕망, 야망 다 죽었어요.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슬픔이 없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아요. 이제는 다 바쳤으니까. 그런데 만일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면 그것이 물질이든 포지션이든 무엇이든 허락하시면 없어도 되는데 주시면 이건 다 온전히 주님 것입니다. 그 기도를 지금 한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다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에 통과했어요. 하나님이 테를 닫으셨죠. 이게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이 지금 닫혀 있습니까? 학업의 문, 취업의 문, 관계의 문 닫혀 있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괜히 닫으신 게 아니에요. 보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반응하나? 욕기 읽어보세요. 사탄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이 욕이 왜 하나님 경의한지 아십니까? 이유 없이 경의한지 아십니까? 까닭 없이 경의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셔가지고 다 하나님은 다 잘되고 소유에도 복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다 잘해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싹 걷어가 보십시오. 줬던 거 다 뺏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거기에 제가 한 표를 걸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랑 내기해볼래?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 이 조건으로 시작이 되는 게 욕기 아닙니까? 비슷한, 똑같지는 않지만 그보다 덜한 것이긴 하지만 한나에게도 비슷한 지금 시험이 온 거예요. 테이브를 완전히 닫아버렸거든요. 조롱을 당하거든요. 무시를 당하거든요. 사회에서 완전 버림받은 여인처럼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이 한나도 본인 나와 같이 이 기준에 맞춰서 아등마등 나도 그 성공의 사다리에 올라가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맞춰가는 그 여인처럼 똑같이 사사기 시대의 흐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역행할 것이냐 하나는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뭘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 바친대요. 자기 거 아니라고요. 아무런 위기를 누릴 수가 없어요. 다 주님께 완전히 나시린으로 바치겠대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강구하였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들으셨답니다. 샤무잖아요. 샤무엘. 쉐마가 들으랍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쉐마. 사무엘은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만능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어떻게 하시냐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19절에 보시면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치만이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자카르. 자카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기억하다 마음에 두다 마음에 세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셨어요. 마음에 왜 새기셨어요? 너무 내 마음에 맞는 거야. 그리고 이 단어를 어디에 썼냐면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양을 맺으실 때에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기억할 거야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않을 거야 를 기억할 것이다. 그 기억할 것이다. 그게 자카르였습니다. 지금 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한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녀에게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20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샤무엘이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한나입니까? 왜 한나입니까? 분인나는 아니고 왜 한나입니까? 이 마음을 주셨어요. 분인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 사사기에 아주 아주 보편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악은 두 배로 갚아줘야 된다. 복수해 줘야 된다. 이게 정서였습니다.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오늘 잘 보세요. 한나가 분인나한테 뭐 악하게 합니까? 말대꾸라고도 합니까? 복수합니까? 원한을 품으니까? 원통한 것은 있지만 아니요. 분인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한나의 아주 귀한 점 첫 번째예요. 그래서 한나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사기 시대가 다 탐욕의 시대. 신앙을 포장한 완전 욕망의 시대. 다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누굴 찾으시냐면 더 이상 탐욕과 욕망과 문화적 압박에 따라 끌려가지 않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하여 사사기 시대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잉태할 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새로운 뉴 이스라엘을 잉태하기 위해 그거를 담아낼 수 있는 순결한 태가 필요했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찾으셨다고요. 그런데 대부분 다 이렇게 가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 역행하고 있어요.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주제는 성경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하나님 금그릇 은그릇 쓰실 수 있지만 귀 쓰는 그릇이 어디 있어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늘 헤아리고 넘어지긴 하지만 그런 하나님 잘못했어요. 불쌍히 해 주십시오. 늘 그리스의 보혈로 정결케하고 새롭게 되어가는 깨끗한 그릇을 쓰시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바로 그 여인을 찾고 있었는데 한나가 그 여인이었어요. 찾았어요. 영적 역행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주세요. 더 더 이러고 있을 때 드립니다. 받습니다. 완전 죽었습니다. 그래 너다. 내가 새일을 행할 거야. 여러분 사무엘은 새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이 사사기를 끊어버리는 사람이야 사무엘을 사무엘을 보내야 되는데 정결한 것을 찾고 있었는데 바로 한나가 그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는 것이다. 왜 한나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 얻는다가 아니라 핵심은 욕망과 야망에 죽는 겁니다. 사사기의 흐름에 지금 이 시대의 욕망의 흐름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따라가잖아요.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가세요.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인나가 더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걸로 끝입니다. 원래 세상이란 건 그런 거예요. 영원한 하느님 나라의 이야기에 주인공으로 기록되고 싶다면 여러분 역행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처럼 역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면 얻는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 욕망을 이미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고 가장 귀한 것을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첫 주일날 주셨을까? 하나님 왜 첫 주일날 이걸 주셨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2024년에 내가 새해를 행할 거다. 샤무엘과 같은 새해를 행할 거야. 영적 암흑길이 끊어낸 샤무엘을 행할 건데 이거를 행할 때 이거를 담아낼 수 있는 잉태할 수 있는 품어낼 수 있는 그를 품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말씀과 기도로 정말 그것이 열매를 맺혀질 수 있도록 출산할 수 있도록 할 나의 그릇을 내가 찾는다. 하나님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이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청년들이 다 본인 나처럼 쫙 까는데 사무엘을 품어낼 그 한나와 같은 그 정결한 그릇이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첫 주일날 이 말씀은 주셨구나.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새해를 사모하며 나의 욕망을 치열해 하지 마시고 정결한 그리스대여서 사사기 시대에 역행했던 하나님 마음의 합한 만능 기도를 드렸던 이 한나와 같은 기도를 드리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에 지옥으로 쓰이면 올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나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도 분익나와 같이 이 세상의 기준과 문화적 기대치에 맞추려고 그러지 못하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해 첫 성찬을 마주하면서 그런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흐름 이제 저는 끊어냅니다. 이미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계시니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2024년도 연약하지만 연약한 나의 작음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 그릇 가운데 사무엘 하나님의 새해를 담아주셨어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주여 부족한 저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마다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기도하시면서 회개하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